안녕하세요 저는 취재하는 걸 좋아하는 리포터 김도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찐하게 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활약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꿈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 방송에 지원했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제 꿈에다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 나는 작년에 리포터로 지원을 해서 열심히 활약을 했는데 올해에는 MCR 리포터 두 분야로 지원을 하여서 너희들에게 강단있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찾아가보도록 할게 그럼 안녕